셀럽밥! 셀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!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! 자 오늘은 장어 덮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김가루도 뿌리고 장어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! 좀 안나와? 여기 좀 맛집인 것 같아! 얼마죠? 짠! 이거를 4분의 1을 덜어서 비벼 먹으래요! 4분의 1을 잘라서 번 다음에 번 다음에 파랑 와사비를 넣고 비벼서 번개 잘 praying 보내 라면 가빈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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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셀리위 잭신이 내 사랑 셀리님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셀리 계주왕 하트 가뭄의 단비를 하트 원기 회복 팡팡 짱짱 음 크흠 하 셀리위 잭신이 내 사랑 셀리님에게 한개의 사랑을 드립니다 셀리 계주왕 하트 가뭄의 단비를 하트 보양식 좀 드셔댐 하룻 밤새 너무 야이셨음 진짜 야였어? 나 오늘 친구가 아플 때는 많이 먹고 자야 된다 해서 낮에 일어나가지고 고기랑 잔칫국수 해먹었는데 그거 먹고 약먹고 또 샀는데 그거 먹고 약먹고 또 샀는데 엄청 부었던데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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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흑 으흑 네 스타님 멀어요 차 타고 갔다 와야 돼 살짝 메이크업은 그런 느낌이야 애초에 렌즈를 안 끼면 안 끼잖아요 근데 렌즈 낀 거 같은 느낌? 또 비비고 렌즈쭈님 어서오세요 렌즈 낀 거랑 안 낀 거 같은 느낌이에요 살 많이 묻었죠 렌즈 렌즈로 사라진 안 마셔 사라진 따뜻하게 내 횟수제로 내 횟수제는 근데 원래 2016년도 전까지는 메이크업을 안 받았었어요. 너무 맛있다. 와우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혼돈 알아요 혼돈 맞어 장어하면 빅보스오빠 생각남 빅보스빠 장어 이런거 일하시거든요 빅보스빠 키로에 5만원? 빅보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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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빅 콩알 생강 Stretcher 생강 shepherd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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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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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ana kt T Si T 3 T Tai помог because vom sehr 행복해서라 행복해서라